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꼴찌 탈출 나흘 만에 다시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고척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전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 요키시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수비 실책을 연발하면서 0대4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 가운데 2승 1무 7패를 기록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5일 9위로 올라선 지 4일 만에 다시 꼴찌로 내려갔습니다.